다인경제 이승주 대표 오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가 이 시간으로 저희가 옮긴 후에 그렇죠 CPI가 우리 방송 중에 발표가 돼서 2달 연속 CPI를 이렇게 봤는데 9.1 에서 상당히 완화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었습니다 1주 동안 삼성전자가 이건 결정을 할 거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평가를 좀 해봐 주신다면요 삼성전자는 실망이 컸고 우리 들어오기 전에 참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안 오른다 그런 복권까지도 되고 여러가지 재료가치도 있었는데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하고 미국 나스닥도 추가로 미국 시장만 좋았어요 올랐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도 못하고 대신 종목장은 화려한 것 같아요 종목장은 이럴 때 뭔가 왜 삼성전자가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정말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사법 리스크는 사실 언제쯤 이게 좀 벗어지면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복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영향이 없습니다 왜 못 갈까요 일단 그거를 해치펀드든 외국인들이 또 금융투자가 파생시장 롱쇼스로 이용만 하니까 일단 갈 자리에서 못 가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면서 오늘은 좀 빠질 것 같은데 빠질 때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지지해주고 가나만 볼래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일 위클리옵션 만기인데 그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전주에 8월 10회 나올 그날 이 그래프 나스닥이 이제 상승추세가 유지돼서 빠질 건가 12,000을 깰 건가 아니면 13,000까지 갈 건가 중요한 맥점이 어디다 이런 걸 잡아내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봤는지 쭉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전번 주 시간에 CPI 발표될 때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나스닥이 12,800에서 이제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이게 12,000까지 빠질 건지 아니면 또다시 이제 오히려 치고 나갈 건지 낮게 나오냐 어떤 수치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결론은 8.5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300포인트 급등하면서 아주 좋았죠 그 다음날도 연속적이 됐어요 그럴 때 한번 보시죠 이 중심값 16,200과 만에 딱 반이 13,300인데 이번에 13,189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탈화폭의 반 정도의 200포인트 모자르는 인덱스로는 거의 한 29%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중요한 또 고점 기준으로는 이제 12,600을 돌파해서 75% 농선 그러니까 이번 타켓이 저는 그래서 13,500과 600이에요 30%를 넘는 에너지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13,180까지 갔으니까 이게 조정하더라도 12,800과 13,000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체크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13,180일 갔고 요게 12,800에서 눌림목 이게 전번주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럴 때 이 그림을 딱 보고 설제 올라간 거에 요 12,500을 딱 거놓겠습니다 이걸 안 깨면 CPI 발표에 오히려 치고 나갈 거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붕괴할 거다 그러면 결론 어떻습니까? 치고 나갔거든요 이 십자 표지가 전번주입니다 5일 동안은 끼워 끼워 올랐어요 이게 미국 시장의 동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맥점을 잡아보죠 13,180일과 12,500일 이 75% 능선 깨면 이건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12,500을 붕괴할 때 판단하면 늦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12,800과 13,000 사이에서 5일 동안 누르면 지지해주고 누르면 지지해주고 요거를 실현해주나 이거를 보겠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850과 900에서 막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오늘 FOMC 의사록도 발표될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달 말에 잭슨홀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또 우리나라는 금통리에서 25BP 할 거냐 뭐 50BP 할 거냐 저는 25BP 할 거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는 미국 연준이 여러 가지지만 75BP 할 것 같고 이건 시장에 다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도 새로운 변수는 러시아하고 오크라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테슬라입니다 이게 940불에 약간 쌍복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전번에 850을 살짝 깼다가 돌렸어요 121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선이 역배열이 이제 정배열로 치고 나가요 이런 모양을 줄 때는 이거는 950을 깨면 이건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슬라 진짜 구경해야 돼요 천슬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에 연골고리가 나오려면 테슬라는 850을 지지해주고 천슬라를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가 또 뭔가 에너지를 줄 텐데 근데 결론은 그때도 삼성전자 에스켄스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 기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뭐 지수를 뒷받침하는 종목들이 다 안 간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좀 씁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그림들 차트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흐름을 보면서 또 차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맥점을 좀 지켜내는지 그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 또 FOMC 의사록 공개도 앞두고 있는 상황 25BP 예상된다고 또 말씀해주셨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한꺼번에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언급도 나왔기 때문에 25BP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약 천조원 가량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을 했잖아요 그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 내놓고 경제적으로 뭔가 미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 IT 업계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요 좀 손실이다 이런 걱정들도 많거든요 연결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법안 바이든 정부의 색깔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가 1, 2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에너지 그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시장을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되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에도 미국이 현지 생산하지 않는 한 벌써 보조금이 줄어든 바로 사인하는 순간에 현대차, 기아차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현대차 답답하시겠지만 19만 원에 매도해라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도 지금 22만 원, 23만 원 매도해라 지금 그쪽은 오히려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오히려 누르거나 또 요새 현대 모비스 또 분할 얘기 나오거나 자아의 선 얘기 나오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부터 그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어제 장중에는 뭐 6% 때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뭐 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죠 아직? 확실하게는? 근데 시장에는 좀 분분합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해치펀드의 CIO라면 빌려다가 때리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강도를 측정해보는데 밑이 뚫리는 거예요 그럼 더 때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해드렸죠 러시아, 오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 그래서 러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줘야 뭔가 그걸 뚫어주는데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법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차군대 대장 4가지 종목을 쇼스를 걸리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반사익을 받았던 게 앤솔이었습니다 저는 35만 원, 30만 원 앤솔 사갖고 40만 원 넘어서 40에, 40만 원에 팔자 이제 뭐 럭플리그고 뭐 이런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것들 900만 원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더니 오히려 대만 사태나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또 갈등부조로 그게 반사익으로 2차전지에서 이게 47만 원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앤솔도 전번에 우리 방송할 때 이제 앤솔도 부담스럽다 사실 못하겠다 그거의 대안으로 우리가 폐바테리로 가자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세비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이거 안 될 때 그 반사적인 에너지로 뭔가 갈 때를 찾아내는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3,4원자 에스카이디스가 가려면 이 거래대금이 저는 무조건 10조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스닥이 6,7조에 놀고요 코스피는 8조입니다 이거는 뭔가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차익 매수라든지 프로그램 매매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2조가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직관을 씁니다 지금 5월달에 350에서 300일까지 50포인트 뺀 다음에 제가 325부터 경계 사인 그래서 325와 335 사이에서 이번에 에너지가 죽나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방향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옆에 이게 9월 선물이고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고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6만 2,600원 7월 28일 8월 초에 고찌 찍고 이거 약간 쌍봉 모양 주고 오히려 5만 8,600원까지 죽었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걸 여기서 8월 15일날 사면 되고 뭐 하더라도 나스닥이 올르더라도 6만 1,600원 고점 찍고 다시 또 죽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세밀하게 보면 선물은 출렁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갔는데 삼성전자는 6만 2,600원 쌍봉 찍고 5만 8,000원까지 죽었다가 이거를 N자로 시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6만 전자를 깨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거래대금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들이 우리 시장에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 큰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미루어 예측해 보건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좀 갖고 놀기 좋은 모양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거 시장에서 롱쇼스로 지금 뭐랄까 기계군단이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오히려 나스닥 상승할 때 올려놓고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기준을 정합니다 주도주가 되려면 무조건 시가상위 1등부터 20은 저점 대비 21%를 뚫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저점이 5만 5,900원인데 21%가 6만 7,000원이에요 지금 11%도 못 뚫었습니다 6만 2,000원 갔다가 지금 7% 라인인 5만 9,000원 살짝 깼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6만 전자 지지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 SK이닉스는 21% 딱 짓고 얼마까지 변동을 줬냐면 9만 1,000원까지 줬어요 변동이 굉장히 크죠 21% 올라갔던 게 저점에서 5% 수준까지 변동 줬다가 오히려 더 컸어요 변동성이 더 커요 그러면서 지금 9만 7,000원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1% 자리입니다 최고로 간 게 앤솔입니다 오히려 허를 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21%가 4만 3,000원인데 오히려 47만원 43만원인데 47만원까지 가고 요새 이제 시장을 죽이는 숏을 앤솔 갖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40과 43만원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SK하닉스 빨간선입니다 33%까지 갖고 47만원 꼭지 그 다음에 앤솔입니다 SK하닉스는 21% 삼성전자는 11% 준 다음에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지금 조종이에요 이러면 어떤 논리가 나올 수가 있냐면 저는 이 까만색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까만색 파생시장에서 지금 333.7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335가 2550입니다 그리고 2482,325입니다 그러면 335와 325의 박스에서 중심값 330,2520입니다 이거 갖고 지그재그만 나오는 이게 잘못하면 5일에서 11일 동안 올려놓고 죽이고 죽여놓고 올리면서 박스에 갇히게 만드는데 시가상의가 이용당할 것 같아요 이런 장이 파생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상의 종목은 아직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갑자기 3%라는 에너지 갑자기 2,3점 올리려면 저는 딱 하나 있어요 M&A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가려면 이 정도의 호재 가려면 이 정도의 카드 이게 사실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나왔어요 근데도 반응을 안 했는데 M&A는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는 그래도 강력하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평점을 더 줄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어떤 걸 얘기가 호재를 나와도 시장의 수급에는 따라오지 않고 계속 매도로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라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 격차라든지 뭔가 중국과 미국의 싸움판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끼는 거를 뚫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전장이든 인공지능이든 뭔가 시스템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딜이 형성이 돼야 그래야 이 벽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M&A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 4조나 5조 들여갖고 이 시스템 반도체의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M&A 타켓이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나오든지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DBI 등이 10세 전장 사업 쪽에서 이거를 M&A 하면서 뭔가 성장성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구나 그러면 곧 이제 부자 뛰면서 회장되면서 진취적인 어떤 뭔가 공격 경영이 나오는구나 이런 신뢰감이 밑바닥에 깔려야 뭔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파생에 이용하지 않고 네이키드로 매수를 쭉 뽑아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까지도 안 나오면 오히려 저는 그냥 변동성에 그러니까 제일 끔찍한 코스가 두 달 동안 6만 2천 원과 5만 8천 원 6만 원 갖고 2천 원 갖고 올렸다 뺐다 하면서 두 달 가는 장 그러면 이거 끔찍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재료 나오면 여러분들 이 환율이 1,300원을 위해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급격하게 2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오늘 1,310원들을 재차 터치했기 때문에 환율도 사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 구도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달러가 주출만은 약세를 가면서 엔화나 우리 권달러가 뭔가 1,270원도 바라지도 않아요 10원에서 20원 중 1,310원이니까 1,290원까지 말이라도 팍 치고 나가는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땡기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네요 수급에서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요새 외국인들 거래 대금 거래 규모도 작아져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맥을 끊어놓을까 라는 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정말요? 어쨌든 이 답답한 흐름을 맥을 좀 끊고 시원하게 갈 뭔가가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좀 답답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주셨고 시총상위 종목들 중에서 주요 종목들 중에서 앞서 얘기 나온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현대 어제부터 현대차, 현대모비스 흔들려요 분사든 분할이든 아니면 재상장이든 뭐든 간에 이런 이슈들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도 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끌개가 어디서 나오냐 제가 현대건설하고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이런 쪽의 에너지로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그룹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현대차 칼라이 그로비스 가이디안으로 10% 지분 넘겨갖고 정혜선 회장님이 거버넌스 게임을 시동을 걸 거다 그러면서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금년 1월 25일날 공무받아서 2월달에 상장 구주매출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구주매출되면 현대 모비스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정혜선 회장님이 1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그거를 현대 모비스를 지분 확보하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현대 모비스 분할 쪼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저는 시간이 길게 끌면 현대 엔지니어링 주주 구성 보십시오 현대 건설이 38% 정혜선 회장님 개인 지분 11% 이 세 분의 가치를 높이는 게임을 먼저 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건설의 에너지가 커질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이걸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야 담보 가치에서 합병을 하거나 뭔가 현대차 현대 모비스 쪼갠 거를 지분을 일로 끌고 오는 작업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이제 매도자의 시각으로 앞으로 정혜선 회장님이 지분 구도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개인 지분에 현대 모비스가 0.3입니다 네 현대차는 2.6이에요 기아가 1.7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게 현대 글로비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10% 합쳐갖고 가디언 칼라일한테 넘겼고 그래서 제가 넘겼기 때문에 이 현대 글로비스는 박스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이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 엔진이 11%인데 이거는 묶인 거라고 봅니다 굳이 매출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현대 오토 에버가 9%입니다 이게 모바일 전장 뭐 여러 가지 이 에너지가 주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아 보스턴 다이넹스 네 여기가 이제 현대차 현대 모비스 정유산에서 이 20%가 조단위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스턴 다이넹스에 그 이 사족보행 로봇이 있는데 요새 현대 로템이 자꾸 이쪽을 계속 개발하고 이쪽으로 이관되는 냄새들이 납니다 현대그룹이 로봇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게 모빌리티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지분 구조를 보시죠 정유산 회장님 20% 프로젝트 가디안 홀딩스가 10%가 이게 칼라일입니다 칼라일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나 이거는 나중에 정봉구 회장님이 이 지분 7% 5%를 상속받는 코스로 갈 생각인가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현대 건설 에너지 키우고 그때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적에서 이제 한전부지 공사하고 요새 가장 집중하는 게 또 뭡니까 해외 부분 11월 달에 사우디 빈살만 이 에너지가 3만 7, 8천 원에 있던 현대 건설을 4만 7, 8천 원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힘이 좋았어요 이게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부터 먼저 푸는 작업이 거버넌스와 해외 플랜트 수주, 원전, 스마트 시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도 그쪽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 에너지가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매듭을 푸는 게 여러분들 시가장애 종목들 중에서는 이쪽에서 매듭 푸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나 또 하나 축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 같든 그러한 생각도 있는데 저는 본격적인 에너지는 9월 말이나 10월 달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오데사를 공격하는지 봐라 이게 뭘 건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먹거리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과 유로존에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이 부분에 연결된 섹터를 집중하시는 게 뭐냐 그게 재생에너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 큰 그림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제 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세 가지 지표를 좀 이제부터 보겠다라고 전번 방송에서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천연가스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유가 쪽하고 그리고 농업 쪽에서는 옥수수 가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시장의 매듭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끌개를 만들 겁니다 천연가스 그런데 이게 일봉의 그래프거든요 이게 보시면 월봉 그래프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자리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서 이게 10불이나 12불 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전 관련주 태양광, 재성, 에너지, 풍력 이런 것들이 먼저 간 선도주들이 있잖아요 선도주가 조종했다가 다시 재차가면서 원전이나 심지어는 천연가스 문제가 극단적으로 가면 독일도 분명히 노화된 거를 쓰는 그런 정책 심지어는 석탄도 쓸 가능성도 이것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수에 끌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또 역발상 전략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옥수수를 들여다보겠다 식량과 관련됐습니다 네, 식량은 무게화할 것 같다 오대사 공격하면 막힌다 그리고 지금 요새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독일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배가 어느 정도 조금만 줄어들면 물류가 막힐 가능성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게요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을 또 건드릴 수 있는 변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뚱딴지같이 저는 허실실 전략으로 농업하고 도시가스 여기 도시가스라고 보면 GSE, 대성에너지,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을 한두 개 샘플링해서 이 종목들한테 물어보겠다 하는데 요새 가스공사가 3만 3천원 단에서 지금 4만 1천원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벌써 이건 치고 나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저는 비료 쪽, 사료 쪽을 보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려산업, 한일사료가 또 10%, 20%를 급등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구장창 떨어진 거거든요 3월달에 한번 3, 4월달에 한번 피크를 치고 이때가 유가가 130불이고 아주 초피크 그러니까 상품의 피크를 찍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4개월 동안 조정하다가 이제 다시 뭔가 움직이려고 꿈틀거려요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제는 2차전지보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하나기술, 에이프로 이쪽에 폐바테리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겠나 지금 이제 세비캠이 7만원 아래에서 오늘 장주 10만원 갖다 골이 달리는데 계속 윗골이 달리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성화이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 현상에 끌겨야 돼서 플러스되는 거를 찾아서 미리 나오기 전에 길목 짓기 해놓고 들여다보는 게 저는 천연가스, 먹거리, 그 다음에 또 원전 그리고 SOC 이게 이 4가지 축이 저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 같냐면 앞으로 1년 이상을 시장을 주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그만큼 1년 동안의 기간은 대형주는 못 가는 시장이 지속될 거라는 예측하고 그걸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장 해피하게 보는 게 6만 5천원, 6만 7천원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야 이제 삼성전자도 됐어 그리고 중국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미국이 커버해 줄 수 있어요 독소조합 없어 근데 잘못하면 마이크론, 인텔 키워갖고 삼성전자, 에스카닉스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어갖고 오히려 우리 시장이 갖다 얘기해서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게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버리면 이거는 독소조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 과정에서 벌써 블랙록이 됐든 외국계 CIO들이 올려놓으면 두두둑해요 빼면 올리고 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하는 장기판의 말로 사용하지 추세 트렌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면 우리나라의 1등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얘가 현대건설이나 엔솔이나 다른 것보다 더 못할 실적단 보면 엔솔 실적단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5만원에서 47만원까지 30% 에너지 나왔어요 그럴 때 10%도 못 가요 그게 시장에 저는 시장한테 물어라 시장 텔레반 시장 근본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많은 변수도 거기에 샘플링되는 종목이 가면 그게 정답이고 호재가 나왔는데 그걸 때려요 그러면 때리는 게 정답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오히려 SOC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반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250만원 270만원에서 호재 터뜨렸는데 오히려 재료 노출입니다 요번에 해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 흔들어서 여러분들 못 가네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기준으로 요번에 4만 7, 8천원까지 갔다가 4만 4, 5천원까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털릴 때 다시 그 다음엔 5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보내는지 보고 진짜 피크는 11월달 빈살만 왔을 때 수주를 하나 조단이 1조에서 3조 지금 원전 수주 하나 하고요 이집트에서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는 이게 모빌리티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용산 공작창 제가 단어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용산 공작창 그럼 철도청이 그 땅을 매각해야 돼요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법 여러분들 국유재산 자꾸 매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속에는 공기업 구조조정 그럼 공기업 자회사 매각 그런 것과 연결된 KT 썸바린 KT 아이스 그 다음에 용산 공작창에 관련된 거기에 뭘 지실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여의도와 용산이 지하화돼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트렌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구상이 10년 안에 현실화되나 볼 생각이고 제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눈이 얘기하는 원에 대고 딱 지나다 보면 현대차 정비소 다 비어있는 게 여기가 60층짜리 될지 100층짜리 될지 거기에 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요 모빌리티 센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양측으로 한강 르네상스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국제업무도 없이 한다면 하다가 서울시장 떨어지면서 무산된 거를 다시 또 지금 다시 하시거든요 이게 다음 대권에 뭔가 끌고 가려는 에너지로 속도전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압축화시키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에다가 어제 또 8.16 국토교통부의 8.16 새 정부의 주택 공급안이 새롭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건설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도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저도 또 현장주의로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현장주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저는 이게 저는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요 지금 경제성장률 침체 얘기하잖아요 저는 2022년도에서 2025년 사이에 우리나라 성장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강조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주기가 예를 들어 탈세계와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성장률에 굉장히 집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130불 때 80불까지 했다고 했지만 진짜 침체라고 하면 40불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80불과 110불 사이에 골디락스 될 것 같아요 그거가 러시아, 중국, 사우디의 보이지 않는 손에 탐욕과 연골고리가 전개될 것 같고 그걸 안 빠져야 이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 서울의 44배라 되는 네움시티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패키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90년대 주식시장 경험하셨어요? 90년대는 없었죠 네, 주식시장이 없었습니다 건설주가 30번 상한가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30일 연속 상한가 그래서 중동건설의 붐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하도 살 게 없으니까 건설자 들어간 건설화학이 건설주인 줄 알고 사갖고 마지막 치나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시장은 우리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인 거나 성장률을 건드릴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2022년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에소시의 시대다 그래서 사우디가 그 발동을 걸 거고 중국은 동수서산으로 발동을 걸 거고 이게 다 전기차, 2차전지,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적으로는 이 여의도, 압구정, 광화문의 이 박스에 이 흐름에 관련된 벌써 흐름이 땀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압축화시키는 게 땅을 갖고 있거나 여기에 대장이 현대건설, 현대호템입니다 이걸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전, 이 이집트 원전 이거는 두산 에너비리티하고 한수원입니다 이 에너지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직관이 요새 상반기에 외국인이 떠나는 것 같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나라들 직접 투자한 상위 국가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1등, 싱가포르 3등, 4위 일본, 5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보다 노란색으로 지금 케만제도 과테말라, 몰타, 버진 아일랜드 이게 조세피 지역입니다 이게 왜 들어왔을까라는 걸 곰곰이 한 번 저는 이게 이제 3억 번드 게임이 들어왔구나 라는 느낌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3억 게임들이 들어왔을 때는 뭘 할까요? 칼라일, 어떻게 가디안이 칼라일 연결됐거나 또 엘리엇이나 어떠한 탐욕자들이 우리나라 시작을 마케팅해서 뭔가 들어올 때 딱 건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끌어버립니다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게 7월 3일에 10만 원이었어요 이게 단기간에 60%나 에너지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3만 3천 원이 4만 1천 원 이게 확장되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가 3만 8천 원 이것도 수소 인프라입니다 이 방향이 다 이 그림하고 네옴 시티, 원전,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서 주도주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1등부터 30등은 장기판의 말로 사용하는 박스피 그래서 2,450과 2,550에 갇혀있던지 뭔가 삼성전자가 한 6만 2천 원을 뚫어서 5천 가면 한 2천 6,700도 가능한 그런 게 금년 말까지의 장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종목은 벌써 원전이든 수소에너지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됐던 그런데 OCI나 CS 윈드나 CS 배열이 이런 것들은 당간에 넘어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치가 좀 나빠요 그래서 오히려 한전 기술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가 부담스러우면 밑에 단의 전력 설비 뭐 삼화전기나 한전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중저가 연로칩으로 이동하는 전략 이런 것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지수단을 자꾸 판단하시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연말까지 삼성전자가 가지 않냐 지수는 무시하라 그리고 파생변동성에 이용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 게임은 지금 알게 모르게 어마무시게 압축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쪽 놓치면 차별화가 극심해져요 나는 건설주나 이런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또 아베사망에서 우리가 또 가정집종의 방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놓치신 분들은 금년도 수익률이 차별화가 나는 이게 뭐지 구자가 노상 퍼렀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집중하신 분은 지수 상관없이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또 한 번 잘 굴러가죠 그럼 순환이 잘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지금 시장에 나타난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 차별화가 정말 극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지금은 물출기가 대형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방산에너지원전 SOC 이전 쪽으로 지금 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식량무기화 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에서 문제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요 그럼 그거 우리나라도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강남의 물바다 재난안전망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으면 물하고 전력 수급하고 다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할 거는 많다 그런데 지수는 못 간다 그리고 변동성은 박스피다 그러니까 박스피에 영향을 주는 시가 1등부터 30등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포트에서 잘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하는 데 더 집중하면서 선도주, 주도주를 전체 포트에 50 내지 70% 집중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건설, 방산 이제 건자재 쪽으로 확산될 것 같거든요 건설이죠 건자재로 그러면 이제는 철강과 시멘트가 다음 순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8조, 10조 시장에서는 저가 건설주는 절대 안 못 간다 대장만 건드린다 이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주변의 건설주나 주변의 주변주가 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단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이쪽도 한번 물길이 들어와서 뭔가 순환이 되겠구나 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업종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업종이 아니라 업종이 좋다고 해서 다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에 그러니까 대형주라기보다는 그 업종에서의 가장 대장주 중심에 시장이 연출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빅데이터에서 연결을 전에 한번 이런 플랫폼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스마트 에코, 용산 개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동그라미 친 것들 중심으로 포트를 짜신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성주에서는 지금 네페스가 지속 빠지다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칩셋 미디어는 이미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다가 2만원과 2만2천원은 나머지도 좀 팔자고 그럴 텐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우상량의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띵크웨어입니다. 그래프들이 다르죠 그러네요 칩셋 미디어입니다 로보티즈입니다 가스공사입니다 벌써 시장은 대형주는 가치계하고 이러한 뭔가 끌개가 있는 정책 방향성을 주는 그러한 정책 관련된 에너지와 여기에 또 실적이 플러스되면 이건 더 탄력받는 거죠 그럼 아직 못 간 것들을 고를 때 이거는 아직 못 간 게 아니라 대장주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못 가는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보는 기준이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다 20만 주다 그거의 3배 5배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 거래량이 실리는 것들 그게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정책 관련주를 격자 모델로 미리 3개 5개로 쫙 모니터링 사전 작업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딱 시작할 때 들어오는 어떤 건 3%로 시작하고 5% 그럴 때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갑자기 3배 5 증가해요 그거 초기에 들어가면 정확합니다 그런 훈련의 작업이 필요한 장이고 그다음에 시가상의 종목들은 그냥 코스피 200 보시고 삼성전자 딱 보시고 매매 주체별의 수급 동량 보시면 오늘 하단 어디 상단 어디 가차 어디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건 승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별화 시켜서 대응해야만 이 장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초보자 힘든 장이에요 초보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럼 이런 시장이 이어질지도 일단은 뭐 거래대금을 좀 늘어야 된다라는 전제도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가 좀 뭔가의 트리거를 가지고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도 먹는 장이면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가서 물리신 분들이 좀 풀어져 나와서 유동성도 활발해지고 그럼 떠났던 분도 다시 오고 그러면서 읍자 읍자에서 최소 거래대금이 10조 잘하면 15조 시장 되면서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보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초기에 어떤 동학개미 운동 같은 분위기 으쌰으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그때는 20조 시장이었죠 거래대금 20조 이런 시장이었는데 신규 계좌 개설이 정말 많았고 하루하루 근데 지금은 그거 반만이라도 근데 저는 끌개를 10월에서 12월 달 기대하는 게 중동 수주, 방산 수주, 그 다음에 이 세계화 틈새로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성능이 또 틈새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코스가 뭔가 K-방산이 됐든 K-콘텐츠가 됐든 K-물류가 됐든 이런 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시장하고 유럽의 시장하고 동남아 시장 그리고 가장 중간이 중동 이쪽에서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업황이나 종목이 뭔가 그 틈새 전략을 노리는 게 앞으로 1년에 타케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수 적금보다는 이런 틈새로 K자 우상량에서 틈새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 찾기장이지 수익률 게임장이지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큰 그림보다는 사실 세부적인 수익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매크로 분석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는 안 할 수는 없고 보시면서 매크로 분석 관련된 종목 샘플 두 개가 그 종목할 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금리가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해봤자 박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파월, 연준이의 보이지 않는 손의 설계들한테 노상당할 것 같아요 말장난에 그쪽 애들은 달러 강세를 계속 유도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말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계속 집중해가다가 또 이게 바꾸면 또 거기 집중해가 거의 이런 연세장이 우리에게 당하게끔 되어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간단히 합니다 그 복잡한 매듭을 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향을 주는 게 벌써 아까 그래프들 나오는 거 우상량 나오는 섹터들 보십시오 벌써 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상대 속도 이용하시는 게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씀해 주셨던 방산, 에너지, 원전, SOC, 옥수수 이런 걸 지표로 삼는 어떤 식량 쪽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덧 8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장 동안에 그러면 수익률을 중심으로 좀 가보자 힘을 내자 이런 얘기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9월 7, 8 정도 되면 우리 또 9월 선물 없이 만기에다가 9월 또 그때 7일인가 거기 또 CPI 또 발표가 되면 이번에는 높아질 것 같아요 또 우크라이나 푸틴이 또 그러한 매매를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스관 잠가버리고 또 곡물 가격 변화 그래서 옥수수, 천연가스, 유가가 바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9.1은 안 뚫기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8.5 찍었는데 8.7, 8.8 나와도 또 식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목에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되셨네요 거기 나오는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남아있는 증시 일정들, 경제 일정들 좀 보면서 우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을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오늘도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다행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